어! 응! 어!! 으아아아아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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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우어어어어어어어 안녕하세요 제이뿟뿔입니다 지금 여기가 태국 스판블입니다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방콕에서 1시간 반 거린데도 너무 평화롭고 진짜 조용합니다 동네가 와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속도가 엄청 특이하게 생겼다 비비야? 비비야? 바이바이 바이바이 대박 운동하러 왔는데 정글 탐험하는 것 같아 무섭게 왜이래? 무서워 왜이래? 개가 목줄이 없고 와 되게 공격적이에요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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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 와 조깅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뛰긴 처음입니다 진짜 와 진짜 놀랬습니다 지금 여기 개가 또 있어요 여기 진짜 무서워요 개가 오 깜짝이야 운동하러 왔는데 왜 개가 여기 있어가지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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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와 진짜 이렇게 처음으로 조깅을 뛰어봤는데 여기 개들은 한국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제 웨이트하고 이렇게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한거 같아요 사와디카 지마이 비 슈라이 까올 리 클라야 19.5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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?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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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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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들을 만나면 튀면 안되고 나무나 무기를 하나 구해서 쫓아내면 된다고 합니다. 큐티 오빠 아 큐티 오빠 아 코콘컵 오케이 바이 슬리퍼 슬리퍼 놔 놔 놔 애들이 진짜 순수하다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football You love football 오케이 굿 캔디 아 코콘 크랍 아 노노노 아 바이 아 이렇게 이런걸 챙겨야되는구나 너무 약한거 아니야? 너무 약하잖아 아 이종면돼야지 이걸 다 챙겨서 가는구나 그거 절대 안달라드리겠다 아 이거 들으니까 개들이 안달라드네 아 이거 들으니까 개들이 안달라드네 코콘컵 코콘컵 아 아 개들 만나면 뛰면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마 마 노 노 노 오 오 오 깜짝이야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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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쿤 오 깜짝이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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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오늘 습니다 provisions